금요일인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출근길 크게 쌀쌀하진 않은데요 아침 기온 부산이 13.8도로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2도로 따뜻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울산도 낮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3도, 양산 9도, 합천은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2도, 거제와 남해가 21도, 울산은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11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도 완연한 늦가일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